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은 미국 선교사들의 일대기를 정리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제가 직접 쓴 책이고 이 책은 이제 애리조나 답사기 애리조나 답사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책은 좀 두텁고 그 다음에 시각자료가 많기 때문에 지도 없이도 강 여러분들이 그냥 비행하듯이 읽을 수 있는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도 한국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좌파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좌파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가 그걸 다룬 책이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이런 책입니다.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 안 됐으면 계속 작가생활을 했을 건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런 책들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 이제 의로사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뒷감당이죠. 의로인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볼까 그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거든요. 관리들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의로인들이 예상한 대로 전망한 대로 그 사람들이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서울의과대학의 방재성 교수 여기서도 여러분 역시 중요한 것이 현장 목소리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냐 결론은 실제 의로 붕괴는 2025년 3월부터 진짜 시작될 겁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가 계획을 백지화시키지 않는다면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이 힘들 것이고 정원 방침을 처리하는 것이 의정 갈등 해결의 열쇠입니다.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방재성 교수는 이번 의로사태에서 의로계의 핵심은 교수도 아니고 의협도 아니고 전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사협회도 아니고 개원위도 아니고 의과대학 교수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정부와 전공의들이고 정부와 의대생들입니다. 이렇게 사안을 명료하게 정리하게 되면 사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진단할 수 있고 실수를 하지 않는 거죠. 의정협의체 해봐야 다른 의사협회에서 병원경영협회 무슨 의대 교수협회가 들어가 봐야 아무 여러분들 말빨이 없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번에 당사자가 아니니까 지금 제가 받는 느낌은 2025년 내년 정원을 백지화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 전공의들이 필수의로 쪽으로 30%가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70%는 떠나버린 겁니다. 이것도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 2025년 또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가 여러분들 불가능하겠지만 만일 원위치 시키겠다 하더라도 30%밖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70%는 영원히 잃어버린 겁니다. 영원히 자기 갈 길을 다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2026년 정원부터 원점 재검토하자 며칠 전 한동훈 대표 발언들이 된다면 내년 3월 필수의로 전공의들은 거의 안 들어올 것입니다. 0%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현장의 전망입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 정부는 전혀 다른 전망을 아는 거죠.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 의로 붕괴는 내년 3월부터 진짜 시작됩니다. 군의관 전문의 공중보군이 전부가 다 배출이 되지 않고 의대생 정원 1,500후면 내년 신입 의대생 4,500명이나 돼서 교육할 수도 없는 등 교육계도 무너집니다. 의과대학 교육도 무너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현장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자신있게 여러분들 예상을 하는 겁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현장을 모르면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방재성 전 서울의대 비대위원장 이야기는 대단히 함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및 정부와 대화 등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되고 2025년 정원 100자를 선언해야 되고 현장의로신무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등을 내걸었다.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입학을 이미 접수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방재성 교수는 난리가 날 것이지만 길거리에서 환자들이 계속 죽어 나가는 것보다 공부는 다시 하면 됩니다. 너무나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는 거 하고 난리 나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정부가 여러분들 들을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음 편안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달파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열내거나 이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 그냥 세상을 복는 겁니다. 흘러가는 것이고 고통은 또 당하겠지만 또 뭐 그런 대로 돌아갈 거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열내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이분 말씀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학부명들이 난리를 치겠지만 길거리에서 환자들이 계속 죽어 나가는 것보다는 공부는 다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은 떠나고 나면 그만이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부가 수시원서 접수 때까지 시간 끌기를 해놓고 이제 봐서 엄청나게 많이 양보한 것처럼 의료계가 양보 안 하면 의료계는 아주 나쁜 놈이란 식으로 몰고 가는 프레임을 국민들도 잘 아셔야 될 겁니다. 나쁜 놈이라고 하든 행편없는 놈이라고 하든 간에 전공의들은 뭐 이럴 거는 다 이런 겁니다. 욕은 욕대로 다 처먹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봐야 사람만 우습게 되고 아무 귀에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방교수 이야기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참 적습니다. 그래서 의료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여야 의정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2025년 또 입학 정원은 절대 조정이 불가능하다. 그건 절대 양보할 수가 없다. 2025학년 또 그 이유가 뭐냐 상당수 이대가 3대1 4대1 정도의 경쟁률로 지원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2025학년 또 모집 요강을 바꾸게 해야 현실적으로 없다.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바꾸게 해야 힘들다는 게 서로가 이런 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대로 진행돼야 된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방어할 논리가 없는 겁니다. 방어할 논리가. 2025년 또는 원한 고수 대통령 면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원한 고수하고 나머지는 좀 양보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나름의 또 정치적인 그런 입장이 있고 아니기 때문에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 요청 하루 만에 출발하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전국 교수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우리가 언제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한다고 했냐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의 정책위원장에게 나무란 거죠. 방재승 교수 이야기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현장을 잘 아는 의사들이 전망한 대로 흘러왔고 앞으로도 전망한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번 사태의 가장 중심은 전공의와 정부 정책이 문제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의 덜 느리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죠. 방재승 교수 이야기처럼 내년 3월 되면 참 볼만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귀담아 드려야 되는 거죠.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어제 여름 방송에 노인요양병원 비용을 노인요양병원은 행위숙과제가 아니고 하루에 여러분들 일포갈수까지를 아마 하루에 몇든 얼마 넘어설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 노인 부양 비용이 굉장히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렸는데 마침 귀하게 YCHO라는 요양병원에 계신 의사분께서 글을 기고했습니다. 요양병원에 6년째 일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많은 경우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싼 최신약을 쓰고 입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 정액 숫가를 받고 그 약을 쓰려면 병원 경영이 어렵습니다. 저는 다행히 저희 병원 원장님이 돈을 못 벌어도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약이면 돈 생각하지 말고 쓰라고 해주셔서 그게 감사하고 존경스러워서 이곳에 7년이나 있었지만 현재 이런 원가 구조로 70% 정도 지불되는 모양입니다. 원가 보존을 해주지 않으면 요양병원에서 양질의 치료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새 의료 대란으로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환자들 가운데 요양병원으로 많이 넘어오는 급성기 중환자가 많습니다. 대학병원도 요양병원도 모두 숫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원가가 보존이 안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의 고민도 있을 겁니다. 아마 돈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딘가는 잘라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매년 원가 여러분들 보존률이 60에 70%를 넘지 않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요양병원 숫가를 묶고 나서 오리지널 약으로 처방을 못하고 싸구려 카피약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약효는 훨씬 떨어집니다. 이런 내용을 원가가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한 분께서 어제 이제 알파니오라는 그런 전공이들 마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한 분께서 전공이가 복귀하든지 말든지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 흔들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송이 대통령을 흔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플라워 F님처럼 복귀하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전공이와 복귀하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이 정상화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하고 관련된 사안인 겁니다. 대통령을 흔드냐 흔들냐 문제하고 관련이 된 게 아니고 대통령을 흔드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국민들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이가 복귀하든지 복귀하든지 하는 관심이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공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상급종합병원은 정상화될 수가 없고 의로 붕괴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편하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뭐 하고 이런 이야기 저는 여러분들 윤 대통령에 대해 호불호와 전혀 없습니다. 미워하는 감정도 없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지 대통령을 두고 미워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논평하는 사람들 지나치게 여러분들 낮게 본 거죠. 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윤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별로 관심도 없고 윤대통령이 내한테 줄 것도 없고 내가 윤대통령이 줄 것도 없고 그냥 냉정하게 남자 대 남자로 보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사건을 볼 때 이렇게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전공이 복귀가 한국인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안이 아니고 그 사안에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의 정상화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인 거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당대표하고 한덕수 총리 사이에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겁니다. 이 비공개 당정협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의대 정원의 입장차를 확인하다. 총리와 대표의 신경전이 벌어지다. 당정협의체 의견 충돌을 비둔 거죠. 협의체 구성하는 것은 다 좋은데 2025년 또 입학 정원을 협상 의제로 올려두는 문제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조정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이 시각차를 보였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의대 정원 문제를 의제로 포함할지를 두고 의견 충돌을 빚었다. 한동훈 대표는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2025년 또 의대 정원 문제도 당정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덕수 총리는 그거는 절대 안 된다. 한덕수 총리는 2025년 또 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의제로 열어두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의정협의체를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의정협의체를 그렇게 내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당정의대 정원 입장 차 총리 대표 신경전 2025년 정원을 당정회의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문제로 두 사람 의견 충돌 당정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있다. 잘 모르겠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가능성이 없다가 68%입니다. 유사한 설문조사의 대략 70% 전후가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다양한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도 대략 70% 전후가 어둡게 보는 겁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당정 합의를 할 그런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봅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의 면, 얼굴, 체면을 세워주는 그것은 2025학년도 정원을 기정사실하는 것이고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요지인 겁니다. 정부의 입장. 그래서 이 사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의사들이 전망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잘 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냉정하게 보는 그런 전망이 아, 이게 뭐 결국은 그 문제를 손을 댈 수 없으면 그냥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김홍식 30년 개원이 말씀하는 것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장상윤 사회수석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백지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내용을 갖고 아주 냉철한 그런 글을 썼습니다. 김홍식 30년 차 내과 개원님께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백지아가 의로 파탄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우회의 도로가 없고 사자성으로 따지게 된 유일무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많이 늦었지만 수용을 하면 7마리를 그래도 좀 찾을 수가 있고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파국행 열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시간이 문제고. 그렇게 이런 냉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방송 들으신 분들이 너무 습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누구를 좋아하고 그런 거 떠나가지고. 정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못할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될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맞죠? 정부에 있는 겁니다. 의사는 의로의 행위로 삶을 영위하는 민간인으로 진료하기 곤란한 상황에선 진료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들 가운데 전공의들은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지 않을 완료하지 않을 선택은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의로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을 강요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자발조로 진료 현장을 떠난 겁니다. 전공의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그냥 사표 내고 나가버린 겁니다. 의사를 되돌리고 못 돌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을 제거하는 것이 좌우되지 의사의 양심이나 희생정신에 호소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공의들이 다시 마음을 잡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정부가 여러분 내놓은 정책을 거두드리냐는 문제에 달려있는 거지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진찰료 3,500원도 올려주고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방송 중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get to the point.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안과 현상에 대해서 핵심을 여러분들 그냥 볼 수 있는 get to the point. 핵심을 여러분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공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용함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것이고 전부는 아닐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이미 지금 다 끝났지 않습니까. 고용계약이라는 것이. 이준식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 끝난 거지 않습니까. 2025년도 정원 백지하가 현 정권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글은 60대 중반의 여러분들 의사가 쓴 글이기 때문에 그냥 찢거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무슨 훈장이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글도 여러분들 굉장히 진중해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말이든 글이든 한 번 더 숙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김홍식 원장이 쓰신 글이 당신들 살아남으려면 한 번 더 생각해라 그런 이야기죠. 나도 나이 들어가면서 당신들을 비난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당신들의 처근지심에 의해서 당신들에게 한 번 더 진중하게 권고하는 건데 당신들 살아남으려면 2025년 정원 백지하가 현 정권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로 파탄을 목전에 두고 분명 참모 누구라도 우려의 목소리를 낼 만한데 그런 사람이 윤 대통령 주변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우려가 된다. 그런 소리를 대통령이 극대노로 누르고 있다면 그것은 의로 파국을 면할 수가 없다. 의로 파국을 가게 되면 당신들도 치명타를 잊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쓴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의사거리거든요. 그럼 이 의사거리 경험이 풍부한 의사거리에서 뭘 우리가 배워야 되냐. 이 양반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상황을 보구나. 그리고 사태가 여러분 악화가 돼 가지고 국민들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화살이 아무리 언론 프레이를 하고 하더라도 정책을 강행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정권의 명운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장상륜의 발언을 받고 말하면 대통령실은 의로 파탄 따위를 정원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오기다. 아직 우린 힘이 있다는 자만심이 보인다. 대통령실이 의로 파탄 따위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정원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오기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김홍식 원장은 의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람들이 진로를 받지 못해 가지고 즉시에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것을 인지하지만 관료들은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 문장을 읽고 또 읽고 새겨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의사들이 걱정하는 이야기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당신들 진짜 어려워진다. 지금 자신 만만하지만 그 자신 만만이 얼마나 오만인 것을 검색 깨우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의로 파탄 따위로 2025년 또 정원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오기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보시면 의로 파탄이 본격화되면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이 그동안 누려온 권력의 향년을 뒤엎고도 남을 만한 가혹한 비판이 기다릴 것입니다. 의로 파탄은 의사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 정권이 이렇게 망명관으로 버틴다면 의로 파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의 응급질환 및 중질환에 걸려 의로 파탄의 두려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지에서 맞이하는 위험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마 내년이면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도 의사들은 침묵할 것입니다. 사회가 얼마나 빨리 이런 위험을 회피하려 노력할 것인지. 집단사고에 매몰이 되어 있고 대통령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일체의 이견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다 관료생활 오래 했으니까 눈치 보는 데는 눈치 백단들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모혈을 파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제가 참 우려하는 겁니다. 그게 참 겁난 거거든요. 겁난 건데 사람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오기를 뿌릴 수가 있는 거죠. 어제 방송이 나가고 스테판츠 바이크라는 게 아주 여러분들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작가죠. 저술가 스테판츠 바이크의 다른 의견을 가진 권리에 나오는 개인과 권력과의 싸움이 현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의 자유를 짓밟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개인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저 바이크도 나라를 떠나는 이민을 선택했습니다. 참으로 고달픕니다. 이런 이야기를 스테판 저 바이크 굉장히 걸출한 그런 저술가였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국가 권력 다투게 되면 참 힘들죠. 개인의 삶이 어마어마히 고단한 거죠. Life is short and art is long. 히포클라데스는 인생은 짧고 아트를 여러분들 예술이라고 아니고 의술이라고 표현했네요. 의술은 길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티즈론 구절을 예술을 길다로 해석하지만 실은 인생은 짧고 의술을 배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핵심적인 뜻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의술을 배워 익히고 행하려 하지만 그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미래가 없는 곳에 결박돼 있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젊은 인재들을 수용하고 존중할 생각조차 없으면서 대중의 노예로 써먹고 버릴 소모품치고한 나라를 떠나지 못한다면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아트를 의술로 해석하네요. 전공의들이 대화가 가능했으면 아마도 파업을 했을 겁니다.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사표를 던진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파업과 사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이렇게 사직한 사람들한테 대화 요구하는 것은 상황을 원하는 대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직한 사람들이 대화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미 사직한 사람은 심적으로도 이별을 고했고 물리적으로 다 이별을 고한 거죠. 계약관계는 종식됐고 법적인 종결, 심리적 종결, 물리적 종결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전공의들은 계약서로서 끝난 겁니다. 법적인 이별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심적으로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리고 필수 의료가에 대해서 심적인 이별이 완결된 상태인 겁니다. 법적인 이별, 심리적인 이별, 그리고 근무처를 떠난 겁니다. 물리적, 신체적 이별이 이루어진 거죠.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별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더더욱 힘든 겁니다. 사직하게 만든 것도 여러분들 다 정부가 마지막에 사직 수리해가지고 여러분들 끝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한덕수 총리가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발언을 하게 되면 말썽이 되는 거죠. 이번에 공식적으로 의료 대란의 책임을 묻자 한덕수 총리가 전공이 때문인 게 감춰지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의료 대란 책임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설전이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백혜련 의원이 의료 대란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질의에는 첫 번째 전공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이 여야 의정협의체가 성살되었을지 정말 우렙스럽습니다. 누구보다 설득해야 할 사람들이 전공위들인데 이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오겠습니까? 저기 앉아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슴을 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밥상을 차려놓으려고 했더니 총리가 다 거듭 차버리는구나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한덕수 총리는 의료 대란 원인을 맹악해야 됩니다. 그걸 감춘다고 감추지는 게 아닙니다. 원인을 맹악하게 내놓고 해결책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감춘다고 감추지는 것이냐고 그렇게 언성을 높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직해서 다 떠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공위들은 정부 정책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사직하고 나가버린 거지 않습니까? 전공위에 투자해야 될 동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물론 의사들이 그럴 수 있냐 돈만 밝힌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수가 없는데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전공위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정책이 실시가 되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후려치는 가격으로 의사 가격을 폭락시키려고 하니까 나가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나가면 할 수 없지.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공위 중심의 병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의료인들은 전공위는 대학병원의 척추다. 전공위는 대학병원의 두뇌는 아니지만 심장에 해당한다.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다. 전공위들이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의료 사태는 장기화되고 의료 파고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리들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료 파고에 안 온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고함을 치지만 그렇게 희망회를 돌린다고 해서 의료 파고에 안 올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구조적으로 등뼈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심장이 멈췄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 문제지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 중기적으로 전공위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의료 파고에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크겠죠. 정치적 부담도 엄청나게 크겠죠. 윤 정권이 이런 정치적 부담을 견디내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의사들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 차이인 겁니다. 의사들은 현장을 알기 때문에 장상윤 사회수석이 아니 뭐 전공위와 별겁니까 허들이 일 도와주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이 어떻게 여러분들 용산 대통령실 안에 전공위를 그대로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없냐 이렇게 질책을 하지 않습니까? 전공위들이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봐도 거의 등뼈, 척추입니다. 전공위들이 심장입니다. 심장하고 여러분들 척추가 빠졌는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 나중에 기능이 멈추지 않겠습니까? 멈추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도록 방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모르거나 외면하거나 그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홍식 원장께서 전공위 대체 안 된다 당분간. 당신들 정신 차려라. 당신들 자꾸 전공위가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그러다가 큰일 난다. 전공위가 대체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전공위를 이길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의로의 진면목, 의로의 실상을 착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렇게 없냐 이야기죠. 이 중차대한 일을 처리하는데 우리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의 핵심이 뭔지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데 나라의 그 큰 의로정책과 관련된 건데 의로를 그렇게 정확하게 왜 이해를 못하냐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뭐죠 똥볼을 차고 똥볼을 차니까 뭐죠 사태가 이렇게 쪼이는 겁니다. 정부가 전공위를 찍어 누를 수가 없는 겁니다. 전공위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김홍식 원장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 대한 비난이 아니고 정말 이런 걱정하기 때문에 정부는 전공위를 이길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에코노미스 입장에 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대체의 탄력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단기,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대체할 수 있겠죠.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정부가 공권력과 이권 등으로 기존 기성 의사들을 옥죄일 수 있지만 전공위를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지난 7개월 동안 의사들의 행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원에 대해 모든 의사가 같은 마음이지만 전공위는 사직했고 교수와 개원인은 전공위 사직과 달리 계속 진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냐 이야기죠. 본인들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공위들을 그렇게 지피지기면 백정백성인데 그렇게 모르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럼 전공위 힘이 어디서 나오냐. 전공위 힘은 역설적이게도 이 사회가 지어줬습니다. 양질의 의료를 제대로 값을 치르지 않고 이용하려는 사회학습이 전공위 중심의 병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수련 병원들이 숙과 현실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인력인 전공위를 의로 장사를 하며 전공위는 종합병원 진로의 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김홍식 원장은 전공위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진로의 핵입니다. 핵심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똑같습니까 다른 의료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공위는 대학병원의 척추입니다. 전공위는 뇌는 아니지만 심장입니다. 김홍식 원장 말씀처럼 종합병원이 진로의 핵이 전공위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대체가 갈아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갈아치울 수가 없는데 그걸 갈아치울 수 없는 사람을 다 쫓아내버린 겁니다. 물론 처음에 쫓아내면 금세 돌아올 줄 알았죠. 악한 일인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냐 이야기입니다. 전공위들은 선배와 달리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전공위가 유일한 자산인 예비 전문의 자격권인 피수령권을 던지고 병원을 떠나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황관한 전공위들은 정부는 물론 선배의 의사들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애시당초 뭡니까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공위들은 왜 떠났습니까 전문의가 되어도 미래가 암울하고 내과 전문의가 되어도 그 흔한 위 내시경 검사 한번 해보지 못하고 수련을 마치게 됩니다. 이런 전문의를 몇 년씩 희생하며 받아야 된 뒤 회의가 든 겁니다. 앞으로 오랜 기간 전공위의 중요성을 줄이기가 불가능합니다. 제 이야기가 뭡니까 단기 중기적으로 전공위가 대체가 안 된다 이야기죠. 대체가 되면 금세의 열은 뭡니까 대체 인력 투입해서 그냥 끝냈죠. 이런 전공위들 복귀 없이 의료를 되돌리기가 불가능합니다. 전공위 안 들어오면 정상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정책하시는 분들이. 그게 참 딱한 거죠. 저도 이제 열내거나 이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기 때문에 길리에 생각하게 되면 별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이 타격을 받던 그게 뭐 큰 문제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래서 나도 열내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죠. 30년 여름 개은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공위가 돌아오지 않으면 한국 의료 정상화되기 힘듭니다. 딱 못을 박지 않습니까 의사 이야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의사 이야기 들어서 이럼 남 줄 일이 없습니다. 왜 의사들이 잘 아니까 오랜 기간 전공의 중요성을 줄이기가 불가능합니다. 경제학적 용어로 따지게 되면 대체 탄력성이 아주 낮은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런들 전공이 없는 병원을 만들 수 있지만 중기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은 지금부터 노력하더라도 십수년 이상 걸리고 국민들이 보험료를 엄청 내야 될 겁니다. 그런 일을 지금 그냥 저질러 놓은 겁니다. 이 방송 나가면 또 뭐가 이야기 있겠지만 아무런 사적 감정이 없이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냉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배 의사로서 사견을 최대한 자제합니다. 결국 결정은 전공의들의 의견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개개인의 의견에 달린 겁니다. 전공의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철폐되지 않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원을 고집하면 내년 전공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종합병원과 상급 중증 응급 진료는 그냥 무너집니다. 정치와 언론은 추석을 우려하는데 그건 여론의 항변을 걱정하는 소리지 며칠간 경질환자 응급실을 쏠리면 앞으로 벌어질 의료상황에 비하면 세발의 피입니다. 이 사회는 지성이 사라졌습니다. 선동과 세몰이가 지배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생각 좀 하고 살자는 거죠. 앞으로 올 일을 용산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닥치게 될 일을 좀 걱정을 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의사들은 아는 겁니다. 왜?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전공의를 당분간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공의 없이 이런들 전공의가 돌아오지 돌아오자 올 수 없는 그런 정책을 강행한다 그럼 무너지는 겁니다. 의료만 무너지기나 정권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일관되게 제가 메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무너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사회에 경고하느니 전공의는 지금 상황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부도 전공의를 이길 수가 없고 선배의사도 전공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나 명확한데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가 안 되니까 상황이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어렵게 된 겁니다. 어제 여름 방송나고 한 분이 남긴 의견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민수 차관이 과장하던 시절에 추진한 DRG 포괄수가제로 동네의 산부인과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신생아실 감염사고로 판사들의 실형 판정을 내림으로써 소아과 오픈런이 생겼습니다. 이런 잘못된 원인 정책과 사회적 판결 내로 의료사회가 점점 왜곡되었는데 매번 밥그릇 타령이나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국민들 정신 차려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과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찬 사회정서가 우리나라 의료사회를 불신과 단순 상업적이고 법적 관계로 변모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글을 남기셨네요. 자 의료현장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정직하게 매사를 바라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료대란 책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전공이 때문인 게 감추지나 이런 고성을 청년의사가 일면 톱기사로 다뤘는데 그 옆에 보면 지금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송보다도 이렇게 문자매세가 훨씬 더 냉정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소아 응급실도 굉장히 지금 문제죠. 소아 응급의학회 보시면 대한소아 응급의학회는 소아 응급의료체계가 완전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의료진 사직이 늘어나고 후속 인력을 배출하지 못해 소아 응급의료 전문가 양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의료진은 신체적 정시적 관계에 직면했고 소아 응급실은 365일 24시간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부 응급실은 문을 닫거나 축소 운영 중인데 남은 응급실도 과부하 상태에 있습니다. 어제 삼성병원 전공의 대표가 경찰의 이름 출동했는데 여자분이 누구면요. 아주 똑똑하게 생기셨던데 소아외과 마취과 이름들 하다가 그만두신 분이 누구면요. 아이들 문제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응급의학계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수련병원 응급실 53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네요. 의사가 922명에 388명으로 급감한 겁니다. 그 상태로 계속 지금까지는 운영이 되어온 겁니다. 40% 이상 줄었고 전공의들이 떠나고 업무로도가 강해지니까 전문의들이 다시 이런 움직인 겁니다. 이번 조사는 53곳 수련병원만 조사한 겁니다. 인력이 그동안 42.1%가 줄어든 겁니다. 지난해 348명에서 올해 33명으로 전공의들이 91.4%가 줄어든 겁니다. 전문의들도 528명에 501명, 27명 감소한 겁니다. 전공의들 빈 공간이 이렇게 큰 겁니다. 수련병원 53곳 가운데 54.7%인 29곳은 응급실 전문의 수가 감소한 반면에 늘어난 병원은 12곳에 불과하고 응급실 의사 수가 60% 이상 감소한 병원은 11곳이나 되고 50에서 60% 미만으로 감소한 병원은 10곳이고 그다음에 24시간 전체의 응급실 운영이 불가능하고 의사 수가 5명 이하가 병원 수가 7개나 되는 거죠. 5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24시간 가동할 수가 없는 거죠. 입원실 1000개의 대학병원 응급실에 의사 응급실에 의사 한 명이 근무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버티기는 힘듭니다. 국민 피부에 와 닿듯이 응급실은 이미 붕괴하고 있고 이제 몰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20년 전보다 못한 의료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대 정원이 중단되고 전공의가 제자리에 돌아온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재난 수준입니다. 다각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0년 차 내과 개원이 말씀도 들어보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수련병원 신세곳을 조사해가 여러분들 보면 응급실 사태가 보통 상황이 아닌 겁니다. 베드가 여러분 천병원 베드에서 응급실에 의사 한 명이 환자를 보는 겁니다. 재난 수준이라 하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의료 문제는 단순히 진로를 보기 어려운 단계를 넘었었고 재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방송하고 달리 방송하고 달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매체에 쓰는 언어라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강도를 낮춘 거지 않습니까 재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재난 수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립대 어린이 병원도 정상 가동이 거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대로면 정상 진료가 안 됩니다. 서울대만 유일하게 정상 진료가 가능하답니다. 국립대 병원의 어린이 병원 운영에도 빨간불이 커졌는데 전국 6개 어린이 병원 운영 행황을 공개했는데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이 모두 다 전문의가 이러면 감소해가지고 진로축소 단계 진로제한 단계 들어간 거죠. 부산대병원 모두 다 다 부산대 어린이 병원은 최근 소아 응급실 호흡기 진료를 무기한 중단 했고 호흡기 전문의가 단 한 명뿐이라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겁니다. 정상 되려면 최소 3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남대병원은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4명을 원하고 있는데 추석 연휴에 응급실 정상 진료가 불가능하고 전북대병원은 병원 진로 축소를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진로 기능을 유지하려면 최소 4명 이상 정도가 여러분들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보충이 돼야 되고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은 진로를 풀로 유지하려고 하면 강원대병원은 6명 경북대병원은 5명 이상의 지원이 돼야 되고 서울대병원만 유일하게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망률 늘어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경증 환자의 가운데 사망이 급증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대하게 봤는데 이게 아마 응급질환의 4단계 5단계가 경증 상황인 모양입니다. 응급실에 내원한 레벨 4 플러스 5 경증 단계 환자의 중증도별 진로 결과 여기 보시게 되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소병원 응급실입니다. 중소병원 응급실에 여러분들 사망률이 40% 정도 올라간 겁니다. 권역응급 상급 여러분들 권역응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1.5%로 중소병원 응급실에 이렇게 여러분들 한 사망자가 늘어난 겁니다. 39% 정도 늘어난 겁니다. 중소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이름 사망률이 그리고 특히 중증도 분류상 기타 및 미상인 내원 환자들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31%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응급실 내원 환자의 중증도별 진로 결과 가장 경증 레벨 4 플러스 5 16%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중증 질환자는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2.4% 레벨 3 마이너스 3.36% 기타 및 미상이 31.9%입니다. 경증 환자하고 기타 및 미상인 여러분들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의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더 정밀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중소병원 응급실에 많은 환자들이 답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급종합병원에서 여러분들 환자를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그 환자가 중소병원은 넘어왔는데 적절한 치료를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레벨 4 플러스 5 기타 및 미상의 이름들 사망자 수가 늘어난 걸로 보이거든요. 대학병원에서 아주 중증 위급질환자만 받으니까 나머지가 대부분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2차 병원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일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싫은 이름들 전원되어온 환자들이 많을 수가 있겠구나 아니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응급실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름들 중소응급실로 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자료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겁니다. 상황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밀려가 내려간 사람들이 많이 사망을 했겠구나. 응급실에 내원한 기타 및 미상단계 환자의 중증도 이것도 여러분들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뭐죠 일일이 구급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옮겼을 겁니다.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보면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연하게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번 사태는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차관이 아마 실무적인 걸 다 주도했을 것 같은데 그냥 명령 내리면 한 3주 정도면 다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오판을 했던 거죠.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한 겁니다. 전공의들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황이 오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의로사태국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렸는데 흐르는 강물처럼 갈 것 같네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이야기는 강물이 어디로 흘러갈지가 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로진 의사들이 현장을 잘하는 의사들이 예상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정부가 하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그분들은 첫 번째가 희망회로를 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치적인 여러분들 견해를 필요가 할 수밖에 없고 세 번째는 자기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떠밀려 가듯이 본인들이 그냥 본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에 맞는 발언만 계속 늘어놓는 거죠.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의료현장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는 의사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지금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흐르는 강물처럼 의료사태가 돌아갈 것 같다. 정부가 이런 초기에 이번 사태를 밀어붙일 때는 전공의들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했고 그 다음에 전공의들의 반응을 상당히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주 5주 정도면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들의 인식 정도는 처음보다는 상당히 불안할 걸로 보거든요. 불안할 걸로 보지만 본인들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내심 불안할 겁니다. 왜?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정부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강행한 거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의 척추이고 심장이고 상급종합병원의 핵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왔고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 구조화되어 있는 거죠. 대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그런 직능군에 해당한 겁니다. 그것을 오판했고 그다음에 전공의들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가게를 꾸리는 분도 있지만 싱글도 많고 소위 이른바 MZ세대가 기성세대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박민수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크게 오판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치른다고 가정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더 직설류로 이야기하면 몰 이해 상태에서 전쟁을 여러분들 강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의사들은 의로 현장을 잘 알고 전공의들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라고 분명히 아는 겁니다. 아무리 폼을 잡고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나이가 있는 의사분들은 정부한테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더 큰일 발생하기 전에 퇴각을 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하는 게 안 좋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전공의들의 입장과 태도는 어떤 식으로 벗겼을까? 전공의들은 사표 쓰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적으로 떠난 겁니다. 계약이 종결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종결된 것이고 그리고 아주 큰 것은 필수 의로에 대해서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 대해서 만정이 떨어졌고 고위관리들에 대한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냥 만정이 떨어진 상태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방재성 교수가 이야기하듯이 2025년은 의과대학 정원을 여러분들 정원하지 않고 원위치 시킨다고 하더라도 필수 의로가 한 30% 정도 돌아오면 많을 것이다. 만일에 2025학년도에 입학 정원을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전공의들은 0%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상급종합병원 중증 응급질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능은 붕괴가 된다는 거죠. 가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의사들이 보는 대체적인 시각인 거죠.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전공의들이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복귀화가 상당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어하고 그리고 아무튼 이유는 모르겠는데 상급종합병원은 정상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희망회로를 계속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 건을 보게 되면 한국의 관료집단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취약하구나 이렇게 보죠. 과학적인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적 사고를 통해 상황이 이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그런 사고방식이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의사들은 잘 아는 거죠. 의료계 상황이 이렇고 전공의 임무가 이렇고 하니까 이게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급종합병원이 정상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정상화 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게 몇 년을 간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게 정치적 문제로 비하가 될 거 아닙니까? 비하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정권의 퇴진까지 여러분들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인 거죠. 그런 상황 판단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가 다 존 F. 케네디 정부 때 이릅니다. 쿠바 사태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뭡니까? 우리가 남의가 집단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위태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거는 전공이 문제라고 치자. 의대생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7천명이 이렇게 교육을 어떻게 받을 겁니까? 그게 사회 문제가 됐을 때 그걸 어떻게 방어할 겁니까? 누가 이렇게 했냐? 이런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벌써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정부를 흔들거나 이런 의지는 전혀 없고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이런 문제도 없고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사태는 의사들이 착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인지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의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현장을 정확히 아니까. 그래서 정부의 고위관리들은 지금도 희망회로를 계속 자기 기만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그래도 앞으로 나아질 거야. 이렇게 하지만 의사들은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그리고 개원이나 의대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뭡니까?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현장을 알고 사심이 끼지 않고 냉정하게 보게 되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팔 땅에 출발한 물이 인천 바닷가 이름 어떻게 도달한 지가 정확하게 시간이름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한 일들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정부가 해온 일들을 보고 그렇게 보면 결국 가장 피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초창기만큼 여러분들 그렇게 열을 내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야말로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가장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상황이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기적이 어떻게 여러분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세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이런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없이 삐또 없이는 미국 선교사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대단히 감동적인 그런 책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보시면 세브란스 의대 연대의대가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내용 보시면 참 우리가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기 특히 많은 내용들이 의료 선교사 활동들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서부에 해당하는 애리조나 주의 주요 지역들을 잘 이렇게 탐방해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책을 보니까 이런 책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쓰기는 힘들 책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좌파적 사고는 왜 한국인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 이렇게 좌파적 사고에 그렇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 내용을 다룬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선거 부정 문제를 파헤친 도덕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 그리고 이제 제가 지필하지 않았지만 이 김동주 교수가 쓰신 필생의 역작인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 많이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도 어김없이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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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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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